안녕하세요 여러분 11강까지 잘 들으셨어요 자 이제 12강 들어갔는데 아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좀 어지럽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찍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라도 좀 헛소리하면 이해해주세요 아셨죠?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 수능탭 파트2인데요 자 1번 봅시다 자 알맞은 전체를 쓰시오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b 플러스 이제까지 자 수동태의 기본이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은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주고 b p p 를 써주고 그리고 주어를 by d 에 놨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사를 by만 썼었는데 어때요 이제 여러분? 아 by 말고 다른 전체사를 쓰는 애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많이 익혀두셔야지만 나중에 독해며 그리고 회하며 어디 가서든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 강해질 수 있고요 한번 갈게요 여러분 자 갑시다 1번 if 뭐뭐하면이죠 그죠? 뭐요? if you are not satisfied if you are not satisfied 자 be p p p 뭐요 여러분? 만약에 너가 not 어때요 여러분? 너가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be p p p 가 있으니까 뭐야? 만족하지 못했다면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야? our product 뭐에 만족을 못했다면 그때 by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외우고 있죠? 자 수거 얘기해봐 시작 be satisfied satisfied 뭐예요? with가 되죠?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뜻이 뭐였죠? 뭐예요? 만족하다 자 만족하다 그럼 뭐요? 너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뭐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제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전체당 뭐 들어가요? with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제품에 우리 제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feel free to return it 언제든지 return it 네 돌려주세요 반품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다음 가볼게요 what historical event is this movie based on? what historical event is this movie based on? 아이고 저도 모르게 대답을 얘기를 답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바로 on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be based on 뭐예요 여러분? 뭐의 기초를 두다죠? 다 외우고 있을까요? 믿어요 여러분 자 what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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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어떤 historical event 역사적 사건에 is this movie 이 영화가 based on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be based on 알아두시고요 다음은요 he 여기 주워 나왔어요 그는요 wouldn't be ashamed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즉 쪽팔려하지 않는 얘기 아셨죠?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래 뭘 his behavior behavior 뭐예요 여러분? 행동이죠 at the game 자 뭐예요 그러면요? 그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래 무엇을 그의 행동 게임에서 게임에서의 그의 행동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전치사 ashamed of 가 들어갑니다 그 어떻게든 여러분 be ashamed of 하면 뭐예요? 뭐뭇을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이 있죠? 뭐뭇을 부끄러워하다 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도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가볼게요 were you surprised sorry were you surprised 뭐 his unexpected reaction 자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기 b 동사 있고요 surprised라는 pp가 있네요 아마 너가 놀래킨 게 아니라 뭐야 여러분 너가 놀람을 당한 거죠 너 놀랐었니? were you surprised were you surprised 라고 물어봐요 근데 뭐에 놀랐어?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안 보여? 너 혹시 그 사람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거야? 물어보죠 이때 뭐예요 여러분 surprise as surprised by를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셨죠? were you surprised at his unexpected reaction 또는 were you surprised by his unexpected reaction 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가보실까요 let me know who is involved blank this plot 아 this 플러스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 이 플러스는요 보통 이야기란 이야기란 뜻도 있고요 또 뭐예요 여러분 음모란 뜻도 있습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let me know 알려주십시오 let me know 알려주십시오 who 누가 is involved e involved this plot 이 음모에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안 보여? 뭐뭐에 관련이 되다는 뭐야 be involved in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외워주셔야지만 확실히 찝어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be involved in 뭐뭐에 달리는 데다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더 힐 아 그 언덕은요 is covered 덮여있대요 뭘로? 아 파란 잔디로 덮여있대요 뭐뭐로 덮여있다 어떡해요? be covered with 가 되죠 그죠?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자 다음이요 what 무엇으로요 is water 물은요 composed 뭐뭐뭐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be 동사 있구요 여기는 composed 있구요 be, p, p 아 뭔데 물이 구성하는게 아니라 뭐야 물은 구성이 되어 진미까 이런 뜻이에요 아 뭐해요 여러분 what is water composed of 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what is water composed of 그렇게 알아주시구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음 너무 죄송합니다 넘어가시기 전에요 여러분 거기 by를 쓰지 않는 전체 즉 by를 쓰지 않는 다른 수거들 있죠 수동태적인 느낌의 수동태를 이용해서 쓴 그 수거들은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용하고 말을 하려면 외워두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쓰기 힘들어요 아셨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써보며 배워보며 자 변기가 막혔어요 네 난감한 상황이죠 얼마나 큰걸 떨어뜨렸길래 자 주어는 뭐에요 여러분 자 그 변기가 되겠죠 그죠? 더 토일렛 토일렛 자 클라그 자 여러분 클라그가 뭐에요 여러분 클라그가 막다라는 뜻이에요 막다 아 뭐에요 여러분 클라그드 뭐에요 또 토일렛이 그 변기가 막혔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더 토일렛이 그 변기가 막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막혔다 라는 수동태를 써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토일렛 뭐에요 여러분 이즈 클라그 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 동사 플러스 피피 형태가 돼서 토일렛이 막은게 아니라 토일렛이 막힌걸 표현해줄 수가 있죠 어떻게 돼요 더 토일렛 이즈 클라그 드가 됩니다 가끔씩요 재밌는 얘기 뭐에요 아 저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 왔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washed my hair in the toilet 이러거든요 그 말 뜻은 뭐야 변기에다 들고 머리 감아야 된 뜻이죠 웃겨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자 다음 가실게요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누구를 해고하다 뭐야 해고하다 fire 여러분 fire 그러면 해고 당했다는 뭐겠어요 여러분 be fired be fired be fired be fired 그죠 근데 여기에 뭐 여러분 got도 쓸 수 있습니다 get도 쓸 수 있어요 get get fired 한번 보실게요 그는 주어가 그네요 해고되었어요 해고되었어요 뭐 여러분 got 왜요 가거니까 he got fired he got fired 직장에서 from from his work 가 되겠죠 그죠 자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그는요 어떻게 해고당했습니다 from his work 그의 직장에서요 여기서 여러분 be fired 어떻게 여러분 아 수송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get fired 수송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get으로 수송태를 나타낼 경우는 저 다쳤습니다 뭐예요 저 다쳤어요 I got hurt가 돼요 아셨죠 I got hurt라는 거 나 다쳤어요 I hurt면 뭐야 I hurt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다침을 당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그 뉴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뉴스가 감동하는 거야 내가 감동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감동하는 거죠 그죠 뭐예요 여러분 I 감동받았어요 어 과거네 그럼 뒤에 뭐야 was 그럼 감동받다 어떻게 될까 아 그건 뭐냐면요 touched 또는 I was moved 가 있어요 여러분 즉 감동시키다 감동시키다가 뭐예요 여러분 감동시키다 바로 터치와 move 가 있어요 여러분 move 아셨죠 즉 뭐야 내 마음이 만져주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I was touched I was moved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by the news 가 되죠 그죠 자 나는 어때요 여러분 그 뉴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볼게요 여러분 자 아이들은 어른이 동반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동반해야만 합니다 동반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accompany 여러분 accompany accompany인데 여러분 안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동반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be accompanied be accompanied by 가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주어 뭡니까 아이들은이죠 children children 근데 어때요 여러분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약한 의무를 나타내죠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권유의 느낌도 있어요 그럼 뭘 쓰자 오케이 좋아요 should the children should be accompanied by an adult 가 되겠죠 자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should be accompanied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동반하는 게 아니라 동반되어져야 하는 거죠 by an adult 어른과 함께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5번 보실게요 혹시 이 자리에 누가 앉았나요 그죠 꼭 물어봐야죠 왜요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 혹시 여기 제자리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뻘쭘하죠 그죠 그 뻘쭘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문장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누가 누가 자리를 안 따는요 take take the shit이에요 take the shit 즉 자리를 차지하다는 뜻이죠 자리에 앉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앉았나요 음음문이네요 그죠 자 어떻게 볼게요 자 is is this is this shit 어떻게 돼요 taken이 돼요 아셨죠 is this taken is this taken 꼭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요 어떻게 되면 비위동사 있고 pp 형태로 해서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직접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차지를 당한다는 느낌도 좀 알아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좀 끝내봤는데 여러분 이 영작한 부분 있죠 영작한 부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주 쓰이는 회화 표현들이고 네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두시면요 나중에 외워둔 외워둔 말들을 통해서 문법을 다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에서 또 뵐게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securities industria zinc 수고하셨습니다 검근 수고하셨습니다 Damen sewer 갔을 꿈 박스 Disability pentru asti 수고하英 너 터我 필요하 colon